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양털과 응답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우선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원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응답받는데 어떻게 기도했나요? 양털에 이슬이 있나 없나를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흔히 양털로 응답받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게 정말 하는 게 맞으시면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게 맞는다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진짜 주님이 진짜 주님이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케네스에게 목사님도 1937년 침례교 설교자로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39년에 순봉원교회 목사직을 맡아서 1941년 3월에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해지를 옮기고 싶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가야 할 임지 교회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이랑 또 이제 회계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둘 다 양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 그런데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 냉랭해져서 설교를 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어떡하지 그런데 사모님은 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몇 년을 흘렀는데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를 하던 그래서 거기 임지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시 그 교회에서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빙을 해서 다시 갔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확 열렸고 막 성도들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원래 이 교회 오기 전에도 이랬고 이 교회 떠나서도 이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설교해 본 적이 없었다 이 고백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양털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일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응답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허락하시는 뜻 이 양털 응답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뜻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케네세기 목사님도 음성을 듣는 분이었지만 그런 양털 응답 주님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갔는데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냐면 기도원이 살았던 때는 구약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응답을 신약성도가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18편 28편 28절입니다 10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18편의 첫 1절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그런데 이 18편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흑암을 밝히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확 기도하다 보면 이 우리의 영은 주님의 촛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면은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영이 확 기도하면은 빛이 비추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추니까 어디로 갈지 아는 것이죠 아멘 자동차에 불을 탁 키면은 길이 보이는 것처럼 길이 깔려 있어도 불을 안 키면은 엉뚱한 데로 가서 사고 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길도 보여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8편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왁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느니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응답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응답은 정확한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케넥스에게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시간을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허성세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다급하지 않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잘못 간 교회에서 확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케넥스에게 목사님이 확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아내인 이 아내 사모님께서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일이 지났는데 설거지를 확 하고 있는 아내에게 막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케넥스 갱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모님이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 당신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어? 분명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 나는 그저 내 생각으로만 생각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이 사모님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더 중요해요 저도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케넥스 갱 목사님이 다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당신 생각으로는 자연적인 관점에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가기 싫어요 케넥스 갱 목사님이 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 생각이 아니군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가기 싫은데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내적 증거예요 크게 한 번 띄십시오 내적 증거 내적 증거 저도 이렇게 음성을 듣다 보면 어떤 것은 저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것을 하기가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똑같은 응답이 와요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에 굴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는 진짜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케네스의 옥사님이 3회 금식에 들어왔어요 3회 금식 이게 이제 본인이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의 생각 속에서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회 3회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확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회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케네스의 옥사님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에다가 하아 하아 글자를 써갖고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환상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그런 짓을 그만두거라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서 일어나라 이제 그만 그런 짓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의 옥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주님 주님께서 내게 어떤 초자연적인 신호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분이 더 낫겠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너는 이미 받았다 초자연적인 신호도 필요하지 않다 너에게는 방언과 방언 통역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언도 필요 없다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제 행동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글씨가 써지고 비가 오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내적 증거에요 내적 증거 그러니까 양털응답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면은 그 단계보다 높은 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내적 음성입니다 내적 음성 로마서 9장 1절 봉도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에요 이 양심 속사람은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를 빨리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이 이야기도 케네스게 용사님의 간증인데 케네스게 용사님이 1966년 9월에 달라스 근처에 가란드 텍산스 아니 가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텍사스 털사 아니 텍사스가 아니라 오클라우마이라는 털사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차 방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에요 어떤 분이 지금 핵인 형제 자네 털사로 이사 오세요 지금 티엘 오스번 형제가 옛날 사무실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다네 그 그의 사업 담당자가 그 사무실을 팔아달라고 내게 부탁했었다네 그래서 굉장히 싼 값으로 이 값이 나왔다는 거에요 티엘 오스번 목사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사무실이 갑자기 싼 값으로 나온 거에요 이곳에 빨리 이사오라고 하는 거에요 빨리 이사오라고 그런데 케네스의 목사님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사업차에 온 거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집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만들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있는 거에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되고 있는데 왜 옮겨요 모든 게 형통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를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께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거기 갈 거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왜 거기를 왜 가 나 나는 여기 집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만들고 우리 사역을 더 크게 할 생각이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올까요? 잠이 올까? 잠이 안 오는 거에요 이 케네스의 목사님은 비계에 탁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을 믿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잠을 주시는 거에요 우리가 잠을 잤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고백하고 사는 이 목사님인데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에요 항상 케네스의 목사님이 더 먼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사모님은 쿨쿨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와 뒤척뒤척 했는데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 가라고 하는 거입니까? 주님 주님 거기 가라고 하시는 거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에요 백인아 내가 그 건물을 너한테 주길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케네스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신다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 놀라운 간증 가운데서 그 집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내적 증거랑 내적 음성은 틀린 거에요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양털 음성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에요 그쵸? 내적 증거는 뭐에요? 내적 증거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멘 그런데 이 내적 음성은 내적 증거하고 틀린 거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적 증거보다 내적 음성은 더 높은 차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적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 계획을 막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탁 왔는데 하 너무 좋은 거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육적인 생각으로 뒤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검사하고 그러니까 아 교회 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치는 누구의 눈치만 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자신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 나와 하나님 할렐루야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녀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않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양털응답이라도 우린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양털응답을 받는 단계에서 넘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적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내적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양심에 양심을 회개하여야 빛이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역회에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역 회개 부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역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승저도 주셨으니 민유자로 영세에 흘러두리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사 사랑하사 마지막